배가 뿔렁 튀어나오는 게 귀엽다. 오 귀엽다. 생각해 왔어요. 제가 원래 향초를 하고 싶었어요. 아 인센스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있으니까 호랑이 향 피우던 시절을 가지고 인센스를 이렇게. 인센스. 평소에 즐기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딱 펴놓으면 릴렉스가 돼요. 진짜. 저 그래서 이거 진짜. 진짜 평소에 진짜 즐기는 거. 그래서 이걸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릴렉스가 되는 향. 절에 들어갔을 때 딱 나는. 약간 명상할 때 피울 것 같은 그런 향. 뭔가 릴렉스 되는 향.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센 거 말고 그냥 릴렉스. 릴렉스 되는 향. 도자기류로 된 호랑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문 앞에다 할 수 있게끔 나쁜 기운도 쫓아내려고 좀. 호랑이 이제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인 거예요. 그냥 얼굴인데. 이걸 이렇게 떼면은 거기다가 이제 심을 꽂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 꽂고 호랑이 얼굴 옆에다 두고 다 달면은 그냥 호랑이 얼굴로 덮어두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로로 꽂아놓고 호랑이 얼굴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호랑이 눈 맞음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젤을 굳이 안 버려도 되는. 근데 또 그런 너무 먼지 날리려나. 그러면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꼬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꼬리가 약간 45도나 뭐 약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꼬리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꽂아서. 계속 여기가 향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일자로 된. 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아니면은. 그냥.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 뚜껑을 열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음. 약간. 이거면은 검은색이 났고.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난 것 같고. 이거는 약간. 흰색 도자기. 딱 그. 인센스 딱 떨어지기 딱 좋은. 좀. 디테일보다는. 사랑을 듬뿍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트위터에 호시를 쳐보면은. 제 사진은 많이 안 나오고. 호시 인형. 막 이런 게 엄청 나오더라고요. 호시 뭐. 포토카드. 근데 보면 아 인형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차라리 내가 만들어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그냥. 호랑이 인형. 하. 기가 막힌 게 생각이 나왔어요. 호랑이 하나에. 그냥 옷 하나. 햄스터 옷 하나.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알아서 골라서 입히세요. 안 입혀도 돼요. 햄치 팔을 위한. 겉옷. 준비. 나를. 들고 다니세요. 하. 방금 프로. 프로다웠다. 나의 자존심을 딱. 굽힐 줄 아는. 크. 컬러는. 화이트가 귀엽겠죠. 배꼬도 호랑이니까. 배꼬. 배꼬. 하나는. 집에다가. 침대 옆에 두는 용. 하나는. 이제. 가방에다 거는 용. 가방에다. 하는 사이즈는. 제 손바닥 사이즈로. 라지는. 상체. 상체. 쇄골부터 배꼬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큰 사이즈도 옷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큰 사이즈는. 황색 코랑이로. 작은 사이즈를. 배꼬로 해서. 그. 커스텀 할 수 있게끔. 할까요. 요런. 여기다가 이제. 옷을 할 거면은. 망토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거 씌우려면은. 여기가 좀 짧아야겠다. 이. 이 선이. 여기까지. 덮어주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햄스터가 되려면은. 여기를 덮어줘야 되잖아. 그죠. 여기를 살짝 덮어주는 라인으로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햄스터 모양으로 씌우고. 아 이거 약간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데. 몇 년 동안 쌓아온 나의 이미지가. 한 방에 무너지는. 저는 요정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직접 꽂는. 약간. 이게 더. 귀여운데요. 귀여운 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약간.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컬러는. 이것처럼. 그냥. 이. 이 색깔에. 그냥. 검은색으로 무늬만. 딱.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발바닥. 핑크색. 귀여운데요. 발바닥. 귀. 이. 코도 핑크색이어야 되나. 코. 이것도 향이에요. 오 이거 되게 달콤하다. 좀 더 절 냄새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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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안 찡했으면 좋겠고. 네. 좀 더 절. 절 향이었으면 좋겠어요. 무향도 있나요. 무향. 무향도 없겠죠. 아. 이 색깔 아니면. 이 색깔. 아. 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약간 너무 우유 냄새 나는데. 피니까 또 다른 냄새가 나네. 아. 네. 보편적인 향이 좋아요. 사실 그냥 그런 스파 갔을 때 나는 그냥 릴렉스된. 일단 표정부터 골라볼까요. 오케이. 기본 미소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아. 집에다 둘 거니까. 이 정도가 제일. 네. 다 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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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네. 그 요거를 여기다가도 이거 달 수 있고 여기다가도 달 수 있는 건가. 못 다는 거예요? 응. 이거 여기다도 못 다나? 응.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요거를. 요것도 또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잠시만요. 이걸로 할게요. 다 벗었다 입혀타 할 수 있는 게. 이거 귀여운데요. 첫 번째 거. 노랑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얘 등에다가. 등에다가. 네.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거. 네. 복. 을 한자로 넣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 중요한 일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얘 꼭 들고 간다는 말. 촉감으로는. 얘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얘가 너무 빵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만들어서 주시면. 네. 상품 품목도 정하고. 디자인도 이렇게. 함께 골라보았는데요. 일단. 캐럿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엠디가 나오면 어떨까.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게. 나오면. 캐럿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전. 네. 너무 재밌었고. 디자인도 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툭툭툭 던진 걸. 이렇게 저렇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캐럿들. 어. 엠디 많이. 기대해주세요. 허랑해. 네. 좋은데요. 배가 뿔락 튀어나오면 귀엽다. 오. 귀엽다. 아. 그렇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오. 귀엽다. 아. 얘도 누렇게 갈까? 아니 그냥 얘로 그냥 갈까요? 네. 네. 색깔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색깔에 이게 어울리나? 어울리는 컬러로 몇 개 보내주시면 제가. 아 촉감이 너무 좋다. 네? 벗으니까 호랑이네. 근데 황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아예 통일을 하는 게. 디테일이. 여기 찍찍이기가 있구나. 좋은데요? 아 귀엽다. 여러분 그렇대요. 수제라서 다 똑같을 수 없대요. 아 살짝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럼 이름 뭐라 해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호랑이 연기 피우던 시절. 타이거 스모크. 불 한번 붙여봐도 돼요. 시간이 지나봐야 또 안 한대. 아 확실히 이건 것 같아요 이 갈색깔 이게 몇 센치 정도 되지 15cm 정도로 다 쓰시면 됩니다 그렇대요 얘는 화이트 진짜 아 잠깐만 아 화이트나 향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도자기미가 호랑이 탐탐 호시 탐탐 탐탐이 TAM 사는 곳 호랑이 굴 취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성격 무던하다 잘 받아줌 착함 순둥함 내양적이에요 상상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캐럿들의 사랑 좋아하는 노래 호랑이 파워 특이사항? 똥배가 나옴 키포인트 늘 곁에 있을 거야 상품의 키포인트 릴렉스 청소하고 환기시킬 때 한번 그리고 차분해지고 싶을 때 인센스를 즐겨 피우는 호시 씨만의 특별한 시간과 장소 현관문 앞 방 거실? 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겹다 하하 제가 바이 세븐틴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요 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나오니까 너무 재밌었고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잘 활용도 있게 잘 쓰셨으면 좋겠고 호랑해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얘는 탐탐입니다 얘도 탐탐이고요 얘도 탐탐이에요 탐탐이고요 най 도와주 탐탐이고요 탐탐이고요